바람의 소리가 음악이 되는 곳, 울산 펜플룻 동호회 펜플라이프입니다. 저희 펜플라이프는 든든한 김복수 단장님을 중심으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열혈 회원들이 운명처럼 만나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디에 있냐구요? 궁금하시죠? 다운사거리 935교 입구에 위치해 있는 저희 연습실은요 정혜원이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구요 펜플라이프의 자랑, 펜플라이프의 연습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펜플라이프 정모를 위한 회의 공간이 보입니다. 널찍한 회의 공간을 지나 정면에는 실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재현한 멋진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너무 놀랍죠? 구석구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방음 시설을 완비한 개인 연습 룸입니다. 회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 룸의 공기순환을 위한 환풍 시설도 구비되어 있구요. 각 룸마다 스피커와 보문대를 구비한 연습을 위한 최상의 공간입니다. 열심히 연습한 당신, 잠시 쉬어라. 편안함을 주는 휴식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음향 시설은 없었다. 무대 앞쪽에는 펜플라이프가 자랑하는 음향 믹싱 장비가 자리 잡고 있답니다. 언제나 누구든 필요한 악보와 MR을 준비할 수 있는 장비도 꼼꼼히 준비되어 있구요. 예쁜 디자인의 개인 사물함도 자리 잡고 있답니다. 창단 6개월의 짧은 기간, 정혜원 18명의 많지 않은 회원수. 숨가쁘게 달려온 이 시간이 모두가 함께여서 참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곳, 행복한 음악이 있는 곳, 이제 펜플루스를 대표할 이름은 펜플라이프입니다.